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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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이 방은 오늘 내가 처음 본 셈이지? 응 근데 이게 정말 완벽한 대칭인가? 서로 조금씩 틀리게 마련인데 그리고 저 책장 속에 있는 책들의 손석 저기 시계의 주칭도 서로 똑같이 돌까? 그 머리도 오른쪽이 약간 긴 거 같아 어때? 이래도 완벽한 좌우 대칭 속에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? 나가! 야! 나가!